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안산시 단원구 어뢰. 아주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김남국 씨. 조국 씨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죠. 어떻게 젊은 날에 아주 벼락출시를 했는데 이번에 아마 코인 투자, 주식 투자 때문에 수사물망에 오른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정말 큰일 났다. 공직자 재산이 국회의원을 시작하던 초입 단계인 3년 전에 신고액이 8억 원에서 코인 투자로 한때 75억 원까지 치솟다. 그냥 이 작은 제목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도 공직자가 되게 되면 대개 세상 사례를 좀 어렵게 보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던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던 간에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걸 안 해야 되는 거죠. 오비일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오해받을 짓을 안 하는 것이 좋죠. 아마 나이가 조금 든 그런 다선 국회의원 같으면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안 할 겁니다. 그런 오해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김남국 씨가 재산을 불가하는데 특별한 규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서울 남부 지금 반부패 수사팀에서 김남국 60억 코인 수사가 중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 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아마 이 관련 정보, 문정권 하에서 관련 정보가 아마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오해를 살 만하네요. 3년 전에 8억 원이 주식을 해서 총 15억 원으로 불어나고 그럼 한 두 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럼 수익률을 따지면 거의 100%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률을 자랑한 거죠. 그다음에 코인으로 총 75억 원 제목처럼 재테크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재임 2년 만에 최대 75억 원까지 불려졌다. 그럼 그것이 이제 자연인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 물론 현금화됐는지는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한때 75억 원까지 올라갔다. 그거는 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같은 이제 보도에 대해서 김남국 전 의원은 현재 안산시 단원구 어리죠.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경기도의 그 어떤 선거구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 안산시 단원구 어리입니다. 별도의 방송상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은 피해의식이 굉장히 심하고 남탓하는 데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특성은 범세계적으로 좌파 스스로 진보라고 일 끓는 좌파적 사고방식이 몸에 베여 있는 사람들의 흔히 나오는 것이 무슨 일이 터지면 당신 탓이다 누구 탓이다 사회 탓이다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냥 뺑소니를 치는 그런 사례들이 흔한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동훈 씨를 걸고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 돼 가지고 본인 보고 주식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코인 투자라고 한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동네 사람들만 보면 항상 궁금한 게 늘 그렇게 피해의식이 많으냐 이야기죠. 사내 대장부가 좀 자신 있게 그래 당당하게 수사받고 결백을 밝히겠습니다. 불법적인 투자 행위는 일제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밝히면 그만인 거지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 작품이다 윤석열이 작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남자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답지 않다는 거죠. 성인 남자가 여러분들 똑바로 산 남자들 같으면 큰 관직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책임감이란 단어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쫄장부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씨 이야기 잘했네요. 한동훈 장관 왈 누가 당신 보고 코인 사라고 했냐 누가 당신 보고 김남국이 보고 여러분들 코인 사라고 했습니까 김치코인 여러분 누가 사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여러분들 산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또 이준석 씨를 걸고 넘어가니까 이준석 씨도 코인 투자를 좀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도 이야기를 잘했네요. 예전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것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그 동네에 서로가 젊으니까 뭐 빠삭할 거 아닙니까 왜 물타기를 합니까 이준석 이야기는 자기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고 김남국 의원은 불법 소지가 다분한 코인 리딩방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든 쉽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을 시작할 때 8억 원이라고 공직 재산 신고를 한 사람이 한때 75억 원까지 올라갔다. 그것도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로 그러면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한참 코인을 가지고 재산이 불어날 당시에 그야말로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후원금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연예 비법을 전수하며 후원 꼭 부탁합니다. 이런 호소를 할 때가 2022년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검찰 측에 넘어간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2022년 초에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코인 80만 개 최대 6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코인을 실명화한다는 그런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에 전량 인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서 이걸 이상하게 보고 김남국 의원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뢰를 하고 이 금융정보분석원도 이걸 이상거래로 분류해 가지고 검찰이 아마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2022년 초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상거래를 김남국 의원이 관여했다 이렇게 해서 통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이해 상충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법안을 여러분들 다시 또 발의하는 데 나서기도 했네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또 이건 또 돈 받은 노웅래 씨가 아마 소득채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주도를 했구먼요. 아무튼 가지가지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모금을 요금한 시기는 그가 최대 60억 원 규모의 코인을 인출했다는 의혹이 나온 기간이다. 그러니까 한 네티즌이 이렇게 고집었네요. 수십억 자산을 가진 정치인이 서민 형식을 하면서 후원까지 받고 김남국을 지지하는 진짜 서민들은 대부분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월급을 받을 사람일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후원을 한 겁니다. 한 분이 아주 잘 지적했네요. 김남국 후원해 준 월 100만 원에 400만 원 받는 직장인들 그리고 무슨 딸들 참 좋겠다. 코인만 60억이 있는 기백원대 부자를 당신들이 후원해 줬으니까 이렇게 약간 코믹한 그런 글을 남겼네요. 어떻든 간에 서울남부지검이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생활 시작할 때 8억 원을 시작해 가지고 한때 코인만 여러분 자산을 60억 이상 소유했다. 그러면 그게 거의 여러분들 7 8배 정도의 불리인 건데 그게 이제 자연인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능력이 출중한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건데 국회의원 신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400여 명이 참여했고 설문조사 문항은 이렇습니다. 3년 전에 8억 주식 투자로 15억 코인 투자로 75억 재테크 신인 김남국 의원 물음표입니다. 조선일보 5월 7일자 현역에 있는 동안 불린 돈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400여 명이 참여해 가지고 첫째 그럴 수 있다 3% 둘째 이상하다 95% 셋째 잘 모르겠다 1%입니다. 정상적으로 사과하는 사람 같으면 이건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신분이 돼가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을 참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건데 이렇게 단박에 걸려들지 않습니까 인생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공직자가 되면 국회의원 특권이 많지 않습니까 반면에 본인이 법적으로 제약이 있든 법적으로 제약이 없든 간에 오해받을 짓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 하는 거죠. 코인 투자는 여러분들 공직 재산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신고 안 했다. 뭐 그거는 말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인생 흘렁흘렁하게 살나가 단박에 의견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의 여러분들 재산 정식 그 비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검찰의 맹맹백백한 그런 수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둑놈들 1군에서 4군 정도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되찾고 나라를 반듯하게 다시 세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병호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실상을 파헤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출간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5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출간하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몇 권 정도 더 구매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선거 살리기에 동감하시는 분들을 깨우시는데 여러분들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